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사전투표를 넘어가가지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친 것을 한번 보게 되면 더 재미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여러분들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를 합치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합치게 되면은 총득표수입니다. 총득표수에서 이재명은 선관위는 41만 9,644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사전투표에서 표 이동을 수정부환한 재야전문가의 추정치는 38만 2,345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3만 7,299표나 난 겁니다 표를 더 집어넣어준 거죠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 발표는 54만 4,979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54만 표가 아니고 58만 562표를 받았더라 윤석열 후보가 3만 5,583표를 빼앗긴 겁니다 심상정도 1,683표를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것은 자연수면은 절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민들이 던진 그런 표가 그대로 합산을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풀림 현상이나 포수셋 받기라든지 표 빼앗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그런 경우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런 자연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야전문가가 여러분들 작업을 해보니까 착하게 뭡니까? 규칙 관계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함께 이름 넘긴 것이 춘천시, 원주시, 철흥군, 동해시, 묵호시, 속초시가 다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춘천시, 원주시만 관련된 게 아니고 춘천시, 원주시의 모든 동해에서도 동일한 여러분들 뭐죠? 조작 공식이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이 무슨 춘천시의 동만 다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동 밑에 있는 투표소에도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자연수가 돼가지고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지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으로 여러분들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는지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 표, 두 표까지도 뭡니까? 추정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춘천시만 하더라도 원주시만 하더라도 묵호시만 하더라도 속조시만 하더라도 동해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자료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인지능력이나 육안으로는 도무니 변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정확하게 뭡니까? 어떤 숫자 덩어리가 어떤 종류의 규칙적인 관계를 있는지를 그대로 포착을 한 겁니다 그대로 포착을 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몇 표를 옮겼는지 묵호시에서 몇 표를 얻었는지 동해시에서 몇 표를 얻었는지 동해시의 A동에서는 몇 표를 얻었는지 B동에서는 몇 표를 얻었는지 C동에서는 몇 표를 얻었는지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계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강원도에서는 총 득표수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41% 득표율 윤석열 54% 득표율 13%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강원시 전역의 사전투표 여러분들 득표수의 표 이동 현상을 찾아낸다면 그걸 수정 보완하니까 총 득표수 기준으로 총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은 54%를 얻은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57%를 얻었고 이재명은 41%를 얻은 것이 아니고 38%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몇 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까 19% 차이가 난 겁니다 13%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19% 차이로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게 모든 전국에서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 계산이 가능하냐 숫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그대로 합산해 이런 발표했으면 절대 이와 같은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낱낱이 다 밝혀진 겁니다 저는 오로지 젊은 날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냥 책임감에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만든 그런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는 것은 그냥 기도할 뿐이고 그냥 저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선거가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알고나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런 주식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채울이 흐르면서 깨우치는 것은 현금은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가 가능하지만 내 손을 떠는 주식이름들 주식을 산 돈 자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시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정직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로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고 이 문제가 다음에 여러분들 다 밝혀져서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선거가 공정한 나라가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제 영역을 떠난 겁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그분들의 마음인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대 대통령선거 3구 대통령선 강권도 전체의 이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총투표 선거인수 그러니까 선거에 참가한 모든 투표자 수의 3.50%에 해당하는 35,583표가 이재명 후보 한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1683표가 넘어간 거죠 도합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37,299표 다르게 이야기하면 강원도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3.67%의 표를 그냥 공짜로 꿀꺼덕 하고 먹을 수 있는 대박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과 심상정은 마이너스 3.67% 37,299표를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눈 뜨고 그냥 입 벌린 상태로 빼앗긴 겁니다 강원도의 이름 총표가 이동한 것은 37,299표의 두 배가 이름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는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숫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말로 천방지축 숫자가 호호 마시는 지 마음대로 투표자들이 던진 표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을 이런 추정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왼쪽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이렇게 차이값을 구해보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지만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관계가 뚜렷하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에 손을 댄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이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여러분들 비밀이 없다고 선거 데이터를 남겼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다 까발려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숫자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강원도에서 총 투표수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윤석열이 12만 5,335표 차이로 승리했다 강원시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2하 전문가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표가 이동한 현상을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니까 바로 윤석열은 이재명 함께 19만 8,217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 격차가 72,882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난 겁니다 이 격차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분석한 내용을 보시고 또 다음 시간을 더 내어가지고 제2하 전문가가 계속했던 서울, 인천, 경기에 이어가지고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도 추정치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런 것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삼척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6%를 빼앗기고 이재명 후보는 7%를 가져가고 태벽시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4%를 빼앗기고 이재명 후보는 5%를 가져가고 이게 여러분들 두 자리까지 했기 때문에 4% 5%지만 거의 유사할 겁니다 정선군에서는 윤석열이 마이너스 8%를 빼앗기고 이재명은 플러스 9%를 더하고 속조시에서 윤석열은 마이너스 7%를 빼앗기고 이재명은 플러스 7%가 되고 고성군이 많이 손을 댔네요 윤석열은 10%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재명은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0%를 가져갔네요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정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추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자연수가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제조되지 않으면 생산되지 않으면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추정지를 만들어내거나 또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가 이런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이걸 또 잘라가지고 내니까 긴 방송은 못 보더라도 자른 것을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국한다는 것이 이게 공병호의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의 나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진실과 사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제 힘으로는 방송 탄압이 워낙 지금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런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옮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개몽되고 또 개화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데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